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이 법칙이, 만약에 이 법칙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창조되었고, 또 나무는 흙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또 나무가 흙을 벗어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철저하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불안에 떨게 된 겁니다. 염려에 빠져들고요. 무엇을 해도 인간은 참다운 안식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불안을 없애려고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붙잡은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물질에 그렇게 인간이 집착하느냐? 불안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배만 부르면 됐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인간은 만족을 못해요. 뭔가 모르게 인간은 멈추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란 표현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근원적 불안이죠.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바벨탑 사건 이런 내용들이 그 의미입니다. 뭐를 해도 인간은 이 불안, 근본적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몰입합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하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고 모든 인간은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다운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해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집착하고 빠져들면 나중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자기를 자악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말라 죽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평안이 올까,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 성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불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에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불안하고 허무하고 두렵고 막 이런 거죠. 뭔가 할 수 없는 데 오는 좌절, 우울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어떤 게 중독되거나 집착으로 빠져들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선행을 하거나 윤리를 지키거나 또는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를 갖거나 지식을 쌓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열어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를 번역한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오는데 이 방법이 인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인마누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그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라는 것이죠.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던 중간에 그 막힘담을 허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완성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은 뭘까요? 그 부활은 만남을 영원히 지속시킨 것이 부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보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보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장애물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죄인데 이것을 허물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영원히 보장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세에서도 함께하는 그 축복이 보장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만남의 영원한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장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축복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에 부르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오검 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권능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권세냐? какая же 권세냐? 전도하는 권세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 그게 무슨 권세냐 그러는데 전도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사람이 그냥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사람이 인간의 영증 문제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를 만나 이런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런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불리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만 사실 어떤 면에서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확신 없는 사람이 전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전도의 사명을 강화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우에서 내리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은 창조 능력이거든요. 창조가 뭐예요? 뭐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창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럼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 뭐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인간이 가를 수 있습니까? 가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그 일을 대행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하늘의 창조권세의 핵심은 뭐죠? 그냥 물을 막 갈르고 메추라기와 맴나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얘기는 살리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못 고르면 다 죽어요. 광야에서 만나면 메추라기를 못 먹으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지금 결핍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물질이 살릴 것 같지만 그거 쌓아놓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살리는 게 없어요. 복음만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잘 보세요.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을 보라니까 옆에 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삶의 환경 주변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심, 걱정, 고민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인지는 모르지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러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есть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лучше бы умерет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사람 찾기가 진짜 거의 없어요. 없어. 여기 계신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죠? 오늘 아침도 너무 행복했죠? 물론 싸우고 왔겠지만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그건 지나가는 거고 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해체계쪽 웃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울 수도 있고 또는 화도 내지만 그거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이고 본질적으로는 참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걱정돼서 그러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요 그 이 삶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고 다들 그래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그 절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말도 바꿔 줄 수 없어요.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내가 막 돈이 몇백억 생기면 난 살면 날 것 같아요. 그게 그 돈 몇백억 통장에서 생겼다고 말하는 그 순간만 행복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지 않는 웬수들이 다 들러붙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몇백억 생기면 나는 살면 날 것 같아요. 결코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살리는 권세 그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딱 눈에 막 금방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이게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막 걱정했던 사람이 서서히 그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하던 사람들의 염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권세를 여러분의 권세 너무나 귀에서 난 다 숨겨놓고 있다. 집에서 꽁꽁 묶어놓고서 감춰놓고 사용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저 인간이 나보다 돈도 많고 내가 복음까지 써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나 복음은 안 알려주겠다고. 뭐 그러면서 아예 절대 말 안하겠다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복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안 준다니 참 이상하더라고. 살려야 합니다. 땅의 권세는 뭐예요? 사단, 재앙,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다 잡혀 있다니까요. 막 집착에, 중독에, 뭐 어떤 이상한 사상에 어떤 사람에게 막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누구나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막 자기가 막 집착되어 있는 사람, 그 생각 의외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생각 있잖아요. 고집, 이거 의외로 안 바뀝니다. 이 사람 고집이 이게 정말 무서워요. 고집 중에 제일 웃기는 고집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아니,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집이 한번 빠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그런데 그 고집을 안 풀어. 근데 이런 고집들이 의외로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동반 같이 비극적으로 가면서도, 난 네가 비극적이 되니까 난 괜찮다. 이러면서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고집이 의외로 인간에게 많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뭐, 한 번 그냥 자존심 이런 거로 뭉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의외로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의 찌꺼기에요.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뭐죠? 나요 나.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표준이야. 그런데 그 내가 조금 손상 담아서 감당을 못해. 막 화를 내고 열 받고 막 그러죠. 그 자존심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 내가 손상 받았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 옛날에 그 옛 틀에 내가 거기에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가끔 제가 혼자 이런 생각, 강시가 고집이 세다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 집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무너져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무너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나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살리셨다고. 아니 벌레 같은 나를 살리셨다는데 그 벌레가 우린 자존심이 강해.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셨다.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갔더라고. 이 부지깽이 같은 나를 막. 그 부지깽이라는 말은 불 뗄 때 쓰는 막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막대기. 그런 애가 이제 주의 근혜로 살아났다 이거지. 그렇게 막 기도하던 분이 옆에 자리 방송 누가 가져갔다고 여기서 열받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죽죠? 사단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덜 죽어요. 김치 담을 때 김치가 팍 죽어야 담기 좋은데 이게 살아나면 애매하잖아요. 내가 살아나면 애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그것을 활용하면서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니까 누가 영광을 받았죠? 모세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 땅에 들어갈 때 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요셉 얘기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 노예로 갔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자존심이며 인간적이며 이런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삐지고 울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요번에 진주에서 불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뭐라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 너 진짜 인격 훌륭해 이러지 않고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이 복음이 되면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쉽게 되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지고 막 성질 내고 상처내고 막 이러니까 아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내가 증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세기 4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입니다. 이제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고백이거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누리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겠죠. 자 그들이 움직일 때 현장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찾아라 하지 않고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육신적인 응답에 움직이는 게 무리예요. 그래서 오병이여 기적 보고서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를까?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또 저 사람도 좀 갈겠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무리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돌볼까요? 너는 육신적인 게 너무 좋아 그거 따라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제자의 응답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만약 오후의 원수도 더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장사 안 하면 매상이 엄청난데, 어떻게, 나는 그래도 장사해야지, 예배 못 드려. 무리의 무리 속에 있기 쉬운 겁니다. 제자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가치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 보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중요성은요, 핑계가 없습니다. 참 제자는 보금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제자를 모든 민족에게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되고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일 저는 아르메니아로 이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쭉 하고 올 케이크를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 약속된 몇 명의 만남이 있어서 갑니다. 제 마음도 아주 간단합니다. 보금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이제 아르메니아 보금화는 된 거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해보고 또 뭐 선물도 좀 줘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쪽에 이제 소개한 목사님이 나보고 여자들 이 팩 좋아하니까 이거 팩 좀 사서 주라고요. 팩이 좋아서 만나겠다 하면 만나면 안되겠죠 보금에만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거죠 첫 만남이니까 제자를 찾으면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양육의 메뉴를 알려주셨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두 절에 제자 양육의 메뉴를 다 알려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결론된 사람이 가는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결론된 사람이 가는겁니다 그죠 진짜 보금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고 한 사람이 가야되는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현장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에 제자를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에 가보면 숨겨져 있는 예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세례는 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식이 좀 있으면 있을 건데요 세례는 뭐죠 원래 불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불세례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는 이건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 물세례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세례의 특징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그를 다시 현장으로 파송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또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짧은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또 다른 제자 양육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만들 수 있는 사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자를 어떻게 내가 찾을까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한 명의 제자를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자 찾는 데 생을 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자 찾는 데 생을 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루스트라에 가서 디모데 찾았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 아굴라 부부 찾았잖아요 야손 찾았고요 베베 찾았고요 그리고 가이오 같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로마서 16장에 많은 제자를 찾았잖아요 사실 이 바울은요 엄청나게 수천명 수만명 모아놓고 하는 군중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확립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응답의 흐름 속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럼 언제쯤 어느 기간 까진입니까 아닙니다 영혼 까진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같이 했다 또 언제는 같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리라 사실 여러분이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전거 맞다면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스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진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5순절, 6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6월절은 뭐죠? 사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5순절은 뭐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수장절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잖아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주님은 한 단어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합니까? 갈보리산의 응답, 감남산의 응답, 마가다라빵의 응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갈보리산의 응답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니까요 그럼 갈남산의 응답이 뭐예요? 제자들은 갈남산에 모아놓고 미션을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애에 야, 나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세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다 가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려면 다른 거 다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희생하지 말고 그걸 하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그걸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걸 하라니까요 결단을 그렇게 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유 결혼도 그것 때문에 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한다 이러면 그 사랑 오래 안 갑니다 근데 나는 세계복음아 때문에 난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미션 있는 가정을 만들고요 미션 있는 가정을 만들고요 미션 있는 가정을 만들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세상은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다 변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뭘까요? 육신적으로 마지막은요? 아, плоткое? 죽음이겠죠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아, все, 이곳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진리예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오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돌아가실 줄 아는데 우리 아버님 소천하시더라고요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산자든 죽은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해 영원한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еровал в Христа и принял Его Бог нас воскресит 부활절이 뭐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울 리가 없죠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본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세월을 보내서 보내면 너무 억울해요 옛날에 이런 부모들이 있었잖아요 어른들 평생을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인생이 불쌍하고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변 환경이 설사 나를 그렇게 도전해와도 나는 거기에서 정말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전도운동, 세계보구마 운동으로 쫙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환경이 바뀝니다 사라지든지 변화되든지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축복받아요 사실 솔직히 손바닥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소리나는 거지 하나가 그냥 계속 가면 소리날 수가 없어요 부딪히지 않는데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새로운 세틀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천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꼭 곱씹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시대를 놓고 전 인류의 70억 인구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딱 이 시간에 택해서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사람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남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하죠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 문화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막을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남을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또 기도하며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남길 자로 하나님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을 남겨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남겨놔야 돼요 만약에 나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이걸 절대 남길 수 없겠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랩런트 운동 못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랩런트 운동 할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서야 주변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랩런트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같은 사람들을 세워내야 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월을 아끼면서 가야 할 미션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런 약속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안다면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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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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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신주 나의 삶의 소원 두려움이 사라지니 사랑의 주님 나의 삶의 소원 내 모든 삶의 소원 내 모든 삶의 소원 아멘 아멘